적배 라스트 적배 나이스 포카리님 샷건 단첫 들고 승리 10개 혹시 부스팅 가능하세요? 감사합니다 부스팅이 뭐야? 그 앵글에 앉아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여기 앞에 감사합니다 떨어져버렸다 죄송해요 앉아주셨는데 2층 제가 고정으로 볼게요 저 샷건이라서 2층 하나 째 에이 머리 질렀어요? 이거 에이 숄드 들어갔어요 내가 먼저 열어줄게 나이스 확인 칸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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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배 라스트 적배 나이스 너무 잘해 권림 진짜 감사해요 코가 안날라갔다 미쳐나왔나 라플? 나이스 얘 빽 아니 허리꺼 조심 아 미안 백창 쓰나 있었어 벙커랑 백창이었나 보다 하나는 에이 땡겼나 본데 안 보인다 벙커가 아니라 저희 뭐라 그러지 삐살대 어 얘 잡으면 삐살대 중통이랑 삐살대 중통 개삐 우리 지금 칼춤추는 좀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빔 잘한다 우리 포카리님 단샷으로 승리하기 아 진짜 그 케미야 인사 아이고 포카리님 고마워 포카리님은 라라만의 100점 라라 유튜브 구독해 주실 거죠? 라라 유튜브 구독해 주실 거죠? 라라 유튜브 구독해 주실 거죠? 어떻게 claro 자기들 꼭 봐주실 수 ?